자, 그럼 날개 연습해볼까? 으아아아! 살려줘! 어? 누구지? 처음 보는 친군데? 안녕, 친구들!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고? 난 말이야! 하늘 다람쥐야! 하늘 다람쥐? 근데 하늘 다람쥐가 뭐야? 다람쥐랑 달라? 당연히 다르지!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고! 우와, 대단하다! 오, 그럼 우리한테도 하늘 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? 하늘 나는 방법? 큰일 났다! 나도 아직 못 나는데 어떻게 나는 법을 가르치지? 자, 여러분들은 하늘을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응! 쭉쭉이 체조 시작! 쭉쭉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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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만큼! 그건 너무 높아! 무서워! 하늘을 날려면 먼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느끼며 아래로 쭉! 우와! 핰...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. 어때? 할 수 있겠어? раф lol 나 왔어! 위험해!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둘러줘